제가 또 김유정 양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보세요? 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그린 달빛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꼭 나중에 배우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에서 꼭 만나요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파이팅 일단 목걸이를 잘해야 되니까 빨리 자세요 네 감사합니다 캡처 하나만 할게요 캡처 하나만 했어요 됐나요 목걸이 잘해요 파이팅 아유 진짜 얼마나 긴장될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또 뭐한테 걸어볼까요 진짜 웃긴 분 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요 한국인요요 한국인요요 쩜 예요 virtually 한국인요요 한국사람이에요 not the club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? 네 채선생님 채선생님 call me like that That is a cute name You mean monkey? Right? Yeah but I saw that you want to marry me I'm so glad you know I saw that 네 좀 끊기네요 네 네 제 인터넷은 It's not good My internet is not good Yeah maybe Connection is not good now We have to say goodbye I cannot give you No 안녕 아 네 너무 끊겨요 Sorry 안녕 Bye bye 네 너무 끊겨가지고 더 할 수가 없었어 음 이번에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재밌는 닉네임을 가진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밌는 닉네임을 가진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밌는 닉네임을 찾고 있는데 잘 없네요 재밌는 닉네임을 찾고 있는데 잘 없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근데 요청을 계속 같은 분들만 나와가지고 제가 제가 알고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다시 어떤 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다시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 쏜이에요. 안 쏜이요. 안녕. 어디서는 누구세요? 저 배우님과 배우님 원하는 곳 사이에서 안 쏜. 소름. 소름. 잠시만요. 제 안 쏜이 데리고 올게요. 네. 안 쏜이 데리고 올게요. 안녕. 안녕. 저 이렇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지금 주인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안 쏜. 인사를 나누시죠. 네? 인사를 나누시죠. 안녕하세요. 저랑요? 네. 아니요. 지금 주인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지금 와 대박인데? 공연 몇 번 보셨어요? 많이 보신 분 같은데? 네? 공연 많이 보신 분 같아.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. 네. 라이브 방송 오래 하면 꺼지나봐요. 지금 39초 남았다고 뜨거든요? 아 진짜요? 완전 아쉽다. 그럼 빨리빨리 말해요. 네. 그럼 빨리 인사나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아. 제 지금 꼴이 너무 말이 아니어가지고. 제 꼴은 뭐 말입니까? 아. 그럼 저는 소요. 아. 아. 죄송합니다. 제가 배달을 빨리 사러 갈게요. 지금 18초. 17초. 15. 16. 15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완전 자려고. 오. 와 안솔이 대박이다. 소름 돋았어 진짜. 저 안솔이 너무 귀여워서.